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인사드리는 건 처음 같은데요 11월 24일 수요일 저의 새 앨범 Guilty Pleasure를 들고 네이버나우에 찾아갑니다 베리언니가 대표님으로 있는 스튜디오 문나잇이 이제 스튜디오 화나잇으로 바뀝니다 농담이었고요 스튜디오 문나잇에서 화사의 아웃나우 컴백쇼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스포를 살짝 해보자면 일단은 신곡조의 타이틀 무대 앨범 작업기 뭐 그런 얘기들 이제 편안하게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생방송 모모들 Come on! 슬뽁페인 트라이비